소프트웨어와 책, 음방 등의 모바일 구매가 급증하면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지난 5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42%나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인 2조 70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.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2% 증가한 반면 모바일 쇼핑은 42%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은 52%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. 모바일 쇼핑이 급증한 품목은 소프트웨어와 책, 음반 등으로 모두 1년 전보다 거래액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 통계청은 간편 결제 등 모바일 시스템이 더 발전하고 업체들도 모바일 사업 비중을 늘리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